그래서 제가 엄마들에게 단율을 설명할 때 뜸을 엄청 들인답니다 조금만 더 해보면 안 될까? 이게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접형 거부가 있어서 단율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설명을 안 해주고 입 딱 다물고 있고 아이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면서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고 또 어떤 변화가 아이한테 지금 생겼어요 마치 어린이집을 갔는데 단위로 동시에 진행한다던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동시에 진행한다던가 또 수면 교육을 시작했는데 동시에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시기에 동시에 이렇게 뭔가 아이와 분리부라는 느끼게 진행한다던가 저는 그런 거는 좀 반대해요 그리고 제가 또 더 특별히 반대하는 어떤 기간이 있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그 전에 단위를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애착 형성 시기라서 그 전에 혼자 잘 놀던 아기도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여기 앉아 엄마 내 옆에 있어 엄마 하고 잘 울어요 잘 울고 엄마를 많이 찾아요 그거는 엄마와 더 강한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안정과 또 아주 발달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때 엄마가 옆에 많이 있어 주는 게 좋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 못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아이에게 좀 집중함으로써 아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아이는 돌 무렵에는 정말 혼자 잘 놀았는데 갑자기 두돌이 되니까 너무 저를 찾고 저 아무것도 못하게 옆에 붙어 있으라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지 아기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아기가 많이 울거나 하는 것은 다 아기의 생명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성장 발달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아기의 어떤 요구를 너무 무시하거나 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때 많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단유를 그 시기에는 진행하지 않고 그 이전이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유를 할 때는 날씨가 좀 선선해서 외출해서 아기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고 또 아기가 신기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또 가족들이 함께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좀 하시면 좋아요 시작을 주말에 시작하시던가 그런 게 좋습니다 단유의 방법은 되게 다양하죠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던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둘째 때 단유 마사지 한 두세 번 받았었어요 셋째 때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단유를 했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받았을 때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엄마들이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그래서 셋째 때는 혼자 조용하게 단유를 해봤는데 편하게 단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시간에 걸쳐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았고 처음에 하루에 여덟 번 수요를 했다면 한 번을 줄이면서 분유를 주고 그러면 처음에 가슴이 좀 아플 거예요 네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을 줄이는 이 시기를 엄마가 잘 결정하셔야 돼요 아기가 오전에 젖을 잘 안 먹으면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젖을 많이 찾는 애들을 오후에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좀 줄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을 줄여요 이거를 한 3, 4일 유지해요 첫 번째 날은 가슴이 많이 아픈데 조금 쟁여놨다가 불평하지 않을 정도만 짜요 두 번째 날 조금 덜 불편해져요 조금 더 짜요 세 번째 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가슴이 편해지거든 다시 한 번을 또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, 3일을 지내요 또 한 번을 줄이고 분유를 먹여요 그래서 또 몸이 편해질 때까지 또 며칠을 또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가다가 세, 네 번이 남았을 때는 젖을 주지 않고 네 젖을 주지 않고 아기한테 분유만 먹이면서 유축으로 네 유축으로 점점점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의 입술이 가슴에 닿는 한 모유가 빠르게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기가 여덟 번 먹는 것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줄어가면 여기서부터는 혹은 여기서부터는 유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단유를 하실 때는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끙끙끙끙 가슴이 아프고 몸이 너무 처져서 끙끙끙끙 이러고 있느라 아이를 잘 못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천천히 단유를 하면서 아이와 즐겁게 놀러를 다니는 거예요 외출을 하는 거예요 네 뭐 키즈카페도 가고 아이와 아빠와 같이 여행도 가고 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듬뿍 느끼게 해주면서 모유를 점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엄마가 잠시 외출해 있는 동안에 다른 타인이 네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네 베이비 시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젖병으로 먹여주시면 몇 번 그렇게 하면 아기가 엄마에 대한 서러움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를 하고 나면 제가 자꾸 다녀 이후 막 왔다 갔다 얘기하네요 네 이유를 하면 엄마들 편할 것 같지만 초반에 밀려오는 상실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좀 가벼운 이유로 하지 마시고 네 아기를 생각하면서 아기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젠가 우리 아기한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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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타이밍을 만났을 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엄마들 이제 단위로 결정 내리고 이 동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모든 엄마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네 아 모유 먹이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야 그죠 네 제가 상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엄마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찾아가지고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